혹시 동단됐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닐까요? 예린 아니다 예린 애님아 슛 올! 좋구요 겟투셋 미슈 원투 로하 꽝! 안되네 엔잡기 펴펴펴 그바이 나이스 수면차기 좀 그만 써요 혼난다 이거 게임 아님 로우 블루우 이득 프레임이구나 죄송합니다 와장창 싸 훅 아니구나 싸 훅! 죽고 그바이 좋죠 샤프 캡터스 실패군요 요 이런! 소정 카킥 진짜 잘 써 와장창 레디언트 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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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돼? 맙소사 콤보 실화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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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카운터 슈 돌 원투 에이앙 실패군요 아니야 뭐죠 나이스 저거 아직도 있어 아니이히히히히 힛 죽고 나이스 불스 쩐다 우어어 쩌rat 으어어어어어 오케이 굿바이 다음 싸움 우와 대기업이랑 데스해요 하단 내가 발동 더 빠르죠 어쩔 수 없는거 뭐지? 1타? 2타? 어? 확정? 2타가 됐는데 왜 안되죠? 나이스 벽으로 가지야 펴펴 레이지는 온 오른잡기 안되네 굿바이 쿵디 팡팡 아 2타 맞아 3타 확정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슈퍼초버님 어우 어메이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 로하 투 밟고 아니 그걸 어떻게 막지 로하 아니 왜 안나감 아 그래요? 어 오케오케이 노오오오오오 톡 실패군요 아 늦었나? 저거 엄청 후딜 커보이는데요? 착각이 아니라면요 딱 걸렸어 완전 좋아 옆가드 공디 팡팡으로 굿바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죽어만 만져 변태야 좋아요 하단 아니 왜 안맞음 하단 굿바이 저거리에서 어정쩡하게 어정쩡한 거리에서 계속 앉아있으면 암킹할거 없어요 장저밖에 없습니다 장저 어 택 택 택가트 택 캔갓 드림티린 천원원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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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모는 엄청나게 재밌었습니다 음 네 로블로 하단이예요 막히고 뜹니다 물론 참 못띄우지만요 불쌔 딱 껄린 휴돌 방금 렉 쪼금 애매했다 그죠? 꽝 왓 아니 이런게 맞아? 끝 끝닫죠 에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 암만 찾기 못푼다지만 정이하제보단 잘 풀어요 카운터 나이스 악eter 하스 안되네 죄송합니다 캑터스 실패군요 쓰으.. 너무나도 뻔했다 날로 먹을려고 하하하하하하 초스 카 이이이이이이이 구 terce 이 암킹 여전히 불행한 캐릭터네요 안되네? 죄송합니다 캑터스 실패군요 너무나도 뻔했다 날로먹을려고 초스카이 그 팍 암킹 여전히 불행한 캐릭터네요 슬프게도 로화 꽝 실패군요 로화 툭 슈 돌 로화 툭툭 툭슈 돌 샤프 밟고 안되죠 매크 1타 2타 매크로야 3타 안되죠 짬발 헤헤헤헤헤 방금 레드 막았었으면은 자이언트 맞고 죽는 각이었네요 맞다 그죠 정모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숙소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괜찮았었어가지고요 정말 싸게 좋은 곳을 제가 열심히 피투화해서 찾아냈었습니다 음 음 암킹도 안타까워 저거 아 로우 아니 거긴 거긴 안돼요 풀라고 쓰는거죠 이건 이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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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 딱 기다렸다가 상대가 뭘 하려고 할때 버스틸 잘썼죠 하단 하단 지금 하단이었어 헐 실화입니까 아니야 아니 버튼 스쳤자노 그게 이렇게 된다고 헤헤헤헤헤헤 관계없네요 첫 스카이버 맞으면 아무튼 관계없음 어 암킹 판정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자 훅 옥 내가 귀여움이 폴탄짱에 딱 앉는 타이밍 굿바이 쨰차기 엎어 개념없죠 매크로야 완전 개념없어요 파타아 분리프레임에서 엎어쓰는 정도의 센스 필요하죠 헐 어 아니 그게 아니 잠깐 으아 하하하 이런 형 멱클 타이타 발먹으러 까 바이 런땐 런땐 에어 런땐 에어 런땐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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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잡 방금 아는 타이밍 아니었나요? 우리 귀요미 폴 탄장 카운터 실화 어? 다행 예왕 안나가도 괜찮았네요 팽팽 꽝 아니자노 요렇게 원래 루즈 셔펄더 들어갈거에요 초스카이 좋구요 겟투까지만 역가드는 안되구요 무엇 아아 방금 진짜 다행이었다 원잽까지만 잘 썼네요 굿바이 음 좋아 원 투 풀 톡톡톡 슈 돌 안되죠 나이스 에이 지금까지 귀요미 포탈 장애가 맞았는 수면차기가 몇백만번일텐데 맞죠 헐 어? 왜? 죽고 왜 따라옴? 간장변님 어서오세요 아 아니 아니 그거 안썼는데 요 하하 야 Ouais 아 허밍기에요 준허밍도 아니고 그냥 완전 허밍기에요 대-박 너어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어 죽았나? 흐흫핳핳하 죽았네 죽고 아우, 서 놀았어 카운터 나이스 원, 투 밟고 아니 싸호기 거기서 왜 닿지 헐 헐 실화 어 오케이 어어어어어어어 아 뭐 기신 3타 원잽으로 끊기던데요 아까 보니까 짠손으로 끊으면 안되는거 같애요 아 아니에요 아니 왼플라 어디감 음 내 왼플라 어디갔음 샤프 밟고 앉아 굿바이 대시 백대시 아니 야 우리 귀요미 YDY가 앉는 타이밍 퍼펙트하게 캐치해주고요 원 투 풀 톡 쇼돌 아니군요 아니 아하 앉았는데 2타 앉았는데 오호 매크로야 굿바이 게임 참 재밌죠 아니 왜 아니 왜 파크 썼는데 이거 게임 아님 레디언트 로하 아니 그럴리가요 일부러 지다니요 그럴 리가 없죠 로저스3님 어서오세요 정신 못차리죠 준님 어서오세요 방금 레버 완전 다 놓친 뭐 헉 아 왼손 늦었어 화장창 아니 오오 하아 아아 헛 헛 헛 헛 방금 뭐한거죠 귀요미 폴탄짱 으음 음 응 아니다이 간장병님아 고장난 캐서린 보다 어서오세요 태그맨 축하해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트태기 코압 아니다이 고장난캐 보사 고장난캐 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리리꼬 하잖아요 108배 무엇 번뇌가 가득해 어떡해 헐 헐 헐 헐 헐 와장창 말도 때린다 vomit 경혈 아KE 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죽었나 쪼금 애매한데 주끄 근육파괴수이árㅗ 슈터올 좋았구요 짠손 로하 안되네 미안하다 귀요마 귀요마 됐지 않니 램플라 앉아? 안 앉아? 왜죠? 바보 짬바 아아아아아아 못된 생각 죽고 근육파괴술 못된 생각했어 화학시간인가 그러게요 엎어 나이스 화학선생 당신 해고야 앉아 굿바이 로리스님 어서오세요 네 그 우주쭈꾸미 알뮤션님이랑 함께 했었어요 슈돌 에이앙 Get to set 미슈 화장창 이거 게임 아니죠? 발목 꽝 실화냐 그걸 막는다고 호우 대박 죽을지도 레드마크 사망할지도 몰라요 안되네 죽고 그만해! 이미 화랑은 죽어있어! 지금 하면서 썼을 것 같애 아우 손가락 얼었어 뭐 역시 과학식은 어! 좀 그만 만져 이 변태야! 뭘 그렇게 고관 좋아해가지고 고관 좀 그만 더듬어요 변태야 좋아 아니 또 또 또 만져 혼나야돼 그게 왜 안맞았지 오케이 카운터 뭐앗 아아 방금 왔는 타이밍이었는데 싸혹 싸혹스를 깔고 있죠 굿바이 제로님 어서오세요 잘맞구요 좋았어요 에어팡 협방 좋구요 오오오오 밟고 안되네 싸혹 칟麻 짤발 죄송합니다 호밍게 아니라니까요 저거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근데 피해줘요 저거 주노밍이에요 주노밍 음 음 카운터 카운터 한번더 슈돌 초스카이 끝났나요? 굿바이 리리도 거리에 따라서 좀 피할 수 있을걸요 아마 로하 툭툭툭툭 초스카이 희익 좀 그만 만져 변태야 완전 변태잖아 나이스 이대로 끝나길 면은 좋을거 같은데요 퍼펙 택풋 고생하셨습니다 기어미와이디와이님 두번째 택풋 찍었죠 아멘